아, 여기 그림 있네요, 여기. 응? 1, 4, 5, 6, 9, 1. 맞잖아. 맞아요. 그림 담았다구나. 아, 이런 것도 다 단서인데. 네. 재밌겠다. 재밌어요, 맛있는데. 1, 4, 5, 6, 9. 뭐지? 안녕하세요. 힌트? 어, 힌트요. 그럼 전화 놓을까요? 파란 색깔. 네,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어, 지금 옆에 영상 나오시고 있거든요. 네. 중간중간에 단색으로 된 색깔 한 번 나오실 거고요. 옆에서 나오실 거예요. 그럼 그 색깔 사서 입력해 보실게요. 아니, 게임 나왔던 게 아니었구나.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. 네. 아, 이런 거 내가 갔으면 어떻게 해야 끝나는 게임인데. 우와! 2단계부터 힌트를 쓰면. 아, 이건 딱 봐도 저는 탈출 바로 했어요, 저는 지금. 여기가 제일 힘들었었는데. 저 모나리자 그림들이랑 연관. 저는 이거 잘 했었다니까요. 저기 정말 나이 제한이 있어요? 없어요. 아... 나이 제한이. 나이 제한 없습니다. 춥다, 여보. 아, 하나야. 그거 번호 적어놔? 그거. 뭐 있어, 뭐 있어? 뭐 있어? 찾았어, 찾았어. 열쇠 찾았어, 나. 몰라요, 뭐 있었어. 몰라요, 뭐 있었어. 아... 음... 근데 가슴까지 여보는 집이 있었는데? 여기 뭐 있다? 여기 있다. 어... 죄송합니다. 아... 리스윙티? 돌을 만지래. 아, 그런데 돌을 쓰다듬으라는 말이 있어서. 아, 탁현아, 빨리. 시간 없어. 넌이 혹시? 이건 왜 있을까? 아, 이게 왜 안 되는 걸까? 힌트 아닌, 만지지 마세요. 아... 눈을 찌르더라고요. 누나가 열쇠로. 모나리자. 모르지, 그럼. 모나리자 저쪽에 뭐가 있는 거 아닌가? 아, 저 그림이 딱 이런 거 같은데. 여기 있는 거 같은데. 여기 있는 걸 다 종합해서 해야 될 거 같은데. 그림을 획득한 후. 동시에 어루만졌다. 까미와 모네의 볼을 동시에 어루만졌다. 얘랑 같이. 같이. 그렇지. 여기 있다. 신기하다. 여기 있다. 신기하다. 신기하다. 뭐 또 있어? 키, 키, 키. 키 어딨어? 이렇게. 맞춰야 되는 거예요? 야, 저러면서 팀워크이 생기겠네. 네.